한국의 제작진 저기 전문 보러 다녀보셨어요. 한 번도? 예전에. 연애도 안 해보신 거예요? 오랫동안 한 분이 있었는데 이제 저를 많이 힘들게 하고 없어졌어요. 혼자 계신데 얼마나 되신 거예요? 그분 소식이 끊긴 게 한 1년이 넘었네요. 아예 그러면 뭐 연락은 모르시는 거고 그런 것 때문에도 마음이 아프셔요? 근데 제한테 이렇게 빚을 넘어왔어요. 참 소녀 같으시다. 나이는 진짜 많으시잖아요. 그분 많으신데 너무 애기 같아가지고 얼굴도 그렇고. 주름 하나 없네 얼굴에. 주름 하나요? 많이 힘드시죠? 언니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 지구상에 혼자 떨어져 있네 지금. 의지할 때도 없고 엄마라고 있는데 엄마도 연세가 많으시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지금 모르시겠어. 앞으로 이제 살아가 막막하기도 하고 사실 겁이 난다 하시거든요. 네. 그분이 언니한테 도움이 됐든 안됐든 간에 내가 의지하고 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었고. 사람이 이제 든 자리는 사람이 있을 때는 사실은 내가 힘이 들더라도 든든함이라는 건 있거든. 근데 무언가 지금은 진짜로 나 홀로 밖에 없잖아요. 나 혼자잖아. 어디 얘기할 때도 없고 내 성대 이야기할 때라고는 진짜 없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이제 찾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신 거예요? 네. 잘 오셨습니다. 아이고 지금 뭐 하십니까? 지금 그동안 저 아빠가 5월에 돌아가셨거든. 강아지도 19살짜리가 4월에. 그래갖고 그동안 이제 둘이 좀 케어한다고 사실 아무것도 못 했어요. 그래서 야금야금 조금씩 이제 아껴가면서 했는데 지금은 진짜 벌어야 되니까. 이제 안 해봤던 일을 하려고 준비하려고 하는데 생장 안 해본 거라서 겁도 나고 별로 일도 안 해봤고. 근데 하기는 해야 되고 빚도 갚아야 되고 하니까. 아이고. 뭘 하겠노 언니가. 집에서 지금 공부방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쩔지. 집안 진중으로도 이제 지금 상문이 들어 있어서 그런 기운도 굉장히 어두워요. 네. 조상이 있으면은 그 기운이 또 아버지면은. 맞죠. 의지를 많이 했나 보네 아빠를. 응? 본인이. 언니가 의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거여서 이제 아직 5월이면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마음의 정리도 안 되신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고. 진짜 너무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따라가까 이런 생각도 하셨어? 네. 엄마 어떡하라고. 엄마는 저랑 성향이 달라서 그냥 뒤돌았으면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하하 그러시거든. 아이고. 병원 가서 만약에 진단을 받아 보시면 지금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뭐 이런 거 진단 나오시겠다. 그러니까 지금 혼자서 무언가를 다 개척해서 해 나가시기는 지금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안정도 안 되시고 너무너무 사실 힘드셔요. 힘드신데 그러니까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근데 이거가 이 지금 많은 이것들을 다 감당을 해가지고 살아내실 수 있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뭐든지 익숙해지거든요. 익숙해져요 진짜. 안 해본 것도 내가 살아야 되면 다 해지거든 해지는데 좀 안타까운 건 언니가 나이가 지금 이만큼 들었다는 거예요. 얼굴은 그게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다고요. 언니가 내일 당장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인생 개척이 조금 필요는 하겠죠. 집 안으로 바람이 많아요. 바람이 많다는 건 지금 언니네 주씨 그리고 엄마네 저기 저기 외가 쪽으로 이씨. 두 양불이 다 조상 바람하고 신의 바람이 많거든요. 네.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맞아요. 못 들어보셨어요? 점을 보신 적이 없으니까. 들어보죠. 바람이 많아요. 바람이 많기 때문에 언니도 사실상 진짜 뭐 소녀 같고 성향은 막 그런데 착하잖아. 본인 생각해도 착하죠. 바보같이 착하잖아. 되는 게 없잖아. 다 그냥 이용만 당하고. 인생을 편하게 사실일 수가 없어. 어린 시절에는 편하게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말년 준비를 해야 될 시기거든요. 시기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요. 다시 시작이라서 지금부터 시작을 하셔가지고 내년에 이제 57세 되세요. 그러면 단단하게 준비를 하셔서 60부터 출발을 하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과연 언니가 갖고 있는 이 멘탈이 이게 되겠나 하는 생각도 사실 드는 거지. 하실 수 있겠어요? 살면 해야겠죠. 집안에 바람이 많다는 건 뭐냐면 벌이 좀 많이 내려요. 집안에. 집안으로 벌이 좀 많이 내려요. 그러면 어떻게 됐든 간에 밑에 자손들이 편하지는 못하거든. 그런데 언니도 좀 그러한 영향을 좀 많이 받고 계시는 것 같고 여기도 분명히 할머니가 계셔요. 집안에. 할머니가 앞장을 쓰고 계시는데 그걸 모르시고. 언니 지금 삼재기도 삼재인데 언니 꿈 많이 안 꿔요? 꿈은 생각보다. 근데 뭐 조금 나쁜 일이나 있을 것 같으면. 예지몽 같은 거. 본인 생각에 나쁜 일이 있을 것 같으면 꾸고. 그렇게 꾸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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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 내 형제가 어떻게 되세요? 일oco 남다뇨 제가 마지고. 일남 correlation 중에 마지예요? 네. 할머니 주시는 말씀 이상하게 신 쪽으로 자꾸 가 우리 같은 가물 있잖아요 이런 얘기는 사실 좀 쉽지는 않거든요 저희도 뵙는 게 쉽지는 않는데 신 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언니도 대단한 신의 바람을 맞고 있는 것 같고 집 안에 누구 하나가 나와야 된다는 느낌 너무 많이 들거든 집 안 누구 하나가 나와야 된다는 건 우리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 시집 갔어요? 시집 가고 한 명이 이혼하고 이혼하고 그 남동생 남동생은 잘 살고 있고 결혼해서? 네네 동생 하나가 말해야 되나 그 사주를 말해야 되나 이름 주시지 마시고 71년 지티죠 72년 돼지 돼지티인가 71년 돼지티가 1년 네네 7월 27일 음력 뭐 하세요? 이거 하세요? 아니요 그러면 딱히 정해진 직업은 없는데 조금 이렇게 결혼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분한테 생활비를 받고 다음에 이제 알바식으로 그 노래방? 노래 뭐지? 아가씨들 들어가는 그런 그게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전에는 또 빠도 했었고 그래서 얘가 성향이 아빠 때문에 이제 살기는 괜찮아서 도움을 좀 받아서 이제 그동안 이래저래 지냈는데 저랑 이렇게 성격이 안 맞는지 요즘 많이 다투고는 그래 얘 때문에 조금 속도 상하는 많이 지금 마음을 다치고 있는 형편이라서 이것도 조금 묻고 싶었어요 얘랑 계속 이렇게 사주만 이렇게 봐도 그냥 그냥 불러주신 사주는 예사롭진 않아 일반인으로 살 수가 없어 그냥 인간으로 살기는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언니가 봐도 그렇잖아요 강해요 어디로 가도 그 얘기도 맞나 보다 그러면은 집안에 사실은 누가 하나 나와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거든 나간다는 게 무슨 나와야 되는 거 무량이 됐든 뭐가 됐든 누가 하나가 나와야 될 것 같아 집안에 그러니까 오늘 때에 그런 거를 중요한 거는 안 믿는다는 거죠 안 믿어 풍파가 그래서 많이 져요 집안에 많이 지고 힘도 드신데 지금 그렇다고 해가지고 언니가 다 목에 살리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엄마하고 두 분만 이렇게 계시는 거죠 근데 뭐 엄마는 다른 자식들이 있으니까 엄마가 혼자 돼도 얼마든지 보조를 받을 수 있으니까 저는 어쨌든 저 혼자만 제 악기를 살면 돼 조금 스스로를 다지고 강해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너무 약해 계시거든 지금 이게 무언가 무당들이 지금 이렇게 약하니까 무언가를 해가지고 강하게 만들어 봅시다 이런 것도 지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하기까지도 본인이 마음을 정하고 다 다져야 되는데 지금 언니가 언니가 다 놓고 있거든요 사실은 놓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살기는 살아야 되지만 대책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앞이 깜깜해 진짜 이게 구간이 터널이면 여기를 내가 어떻게 뚫고 나가지 지금 터널이 지금 밀려있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내가 여기를 뚫고 나가야 되나 지금 이거 터널 진입해가지고 그래도 무언가 큰 사고가 아니면 천천히 가도 나가지잖아 나가지잖아요 조금 시간은 걸릴지 모르겠지만 언니가 다른 사람들보다 빠릿빠릿하지는 못해요 본인이 더 잘 아시죠 빠릿빠릿하지 못해서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사실은 배움도 그렇고 머리는 명석하고 똑똑하세요 똑똑하시지만 행동이나 이런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충도 일어날 수도 있고 조금 힘드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하셔야 돼 이미 지금 인생을 다 거진 사시고 말년 준비를 하셔야 되는 이 시기에 나는 다시 출발이니까 얼마나 힘이 드시겠어요 그렇다고 뭐 남자 복이 있느냐 없어요 언니 없기 때문에 얇아요 귀가 얇아서 내가 외로움에 내가 너무 외롭고 막 이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와갖고 한번 안아주고 다정하게 해주고 하면 그냥 이게 다 진짜인 줄 알고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공부방 어떤 거 하시려고 애들 공부방 하시려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준비 중 아파트 뭐 이런 데다가 저희 집에서 집에서 집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집에서는 안 될 것 같아 조그맣게 얻으면 안 돼 비용이 그것 때문에 지금 집에 누구누구 계셔요 엄마하고 저인데 집이 재미없는데 저 동생한테 빌린 부분이 많아서 지금 놔둬가지고 빨리 제가 주고 싶고 그래서 집을 팔아서 월세라도 갔으면 하는데 그게 될까 싶어서 동생은요 동생은요 절대로 자기 거 손에 안 보고 살아요 그죠 근데 언니는 장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 해주고 살죠 다 해주고 살잖아요 동생 먹을만해요 살만하단 말이에요 살만한데 자기가 지금 쓸 돈이 조금 부족할 뿐이에요 아니요 풍족한데 자기가 비해를 입는 걸 용납을 못해 이랬든 저랬든 간에 동생하고 언니하고 성향도 다르지만 근데 언니는 그런 부분에서 뽑기는 게 너무 싫잖아 근데 본인 살아야죠 본인 살아야지 이렇게 다 해주고 나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해결을 안 하면 제가 마음도 안 편하고 계속 저를 이제 이제 언니는 자기한테 피해주는 사람으로 계속 해결을 하더라도 해결은 해야지 해결을 하더라도 지금 당장 시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를 잘 보세요 보시고 지금 언니가 뭐 갖고 있는 거가 나가면 언니 없어 아무것도 하물면 사실은 뭐 빚이든 어쨌든 집이라도 하나 지고 계셔야죠 근데 집이 그게 다 내 돈이 아닙니다 저 집에서 아버지도 같이 계셨던 거야? 응 사실은 그래서 거기서 지금 공부방을 하면 안 돼 응 이사를 차라리 그냥 좀 이사를 가실 수 있으면 이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사를 가실 수 있으면 이사를 가셔서 하시는 건 괜찮은데 뭐 뭐 이거 차리고 저거 차리고 하는데 비용 많이 드시잖아 그러니까 이사를 가셔가지고 그 한 집에 사시는 건 괜찮은데 지금 계신 곳에서는 안 돼 이사는 그럼 그 정관 안에서 괜찮으실 것 같아요 제 마음은 이사라도 해서 뭐 금전적인 거 동생 거를 해결해 주고 엄마는 뭐 저하고 같이 있겠다면 있고 아니면 뭐 다른 동생이나 혼자 있겠다면 그렇게 했으면 엄마도 사실은 성향이 안 맞거든요 저랑 누가 맞겠습니까 언니하고 참는 거지 아버지는 잘 풀어드렸어요 아버지는 수목장으로 수목장 해드리고 밀양 삼랑진에 만원 49제도 해드리고 49제는 저희들끼리 저래서는 안 하고 집에서 집에서 어떻게 49제를 하니 말도 안 들어요 진짜 못 잡고 그냥 상호한 차례들 지금 오래 돌아가셨잖아요 오래 돌아가셨으면 모르겠다 이거를 의논을 한번 잘 해보셔요 형제분들하고 근데 이 아버지 부부는 해가 바뀌기 전에 보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 제대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자식이 지금 다섯이나 있는데 맞잖아요 비용적인 부분 때문에 그러셨는지 여러 가지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덕에 컸잖아요 자식 다섯이 근데 내 아버지 가는 길에 사실은 제대로 담불도 못해드리고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렇다고 아버지가 탈을 잡는 건 아니에요 여기 아버지가 굉장히 점잖네 탈을 잡는 건 아닌데 그래도 자식을 다섯이나 나눴는데 아버지도 좀 보이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잘 풀어드리세요 그렇게 해야 나중에 좀 변화사에 형제가 안 해도 그게 다툼을 좀 벌해 티박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네 끔 끔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대충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이제 말이라도 드려보고 뭔가 힘이라도 얻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언니는 지금 너무 처져 있어요 너무 처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언니도 말은 조용조용히 하고 하시지만 굉장히 고집이 세요 본인이 근데 사실 고집이 있었기 때문에 여지껏 사셨는데 고집이 굉장히 세시기 때문에 조금 들으실 땐 들으셔야 돼 들으실 때는 동생 거 빨리 해결해 주고 싶고 나는 진짜 동생한테 피해를 주는 아닌 언니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게 그게 나가고 나면 애가 없어 그러면 언니가 거기부터 다시 출발해서 내가 이루기까지 힘이 너무 들어요 그런 부분도 동생하고도 얘기를 잘 해보고 동생이 거의 진짜 제자 같아요 하루에 12번씩 변덕이야 엄마하고는 따로 사시는 게 좋아요 저하고 서로 정신 건강에 좋아요 네 아시잖아 마음은 안 그런데 아시잖아 저는 그냥 정신적으로 빛밥이 많이 일어났다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조금 속은 시원하세요 안 시원하실 텐데 어쨌든 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당집에 오셨어 그녀는 언니가 지금 사주가 이러니까 뭐라도 한번 풀어보세요 이런 말도 하거든요 하는데 그런 말을 하기 이전에 언니 먼저 다듬어야 돼 그러니까 무당이 해가지고 좋아지게 해줄 수는 있지만 본인이 마음이 어느 정도 서야 되고 본인 멘탈을 잡아야 무언가가 더 돼요 언니는 지금 너무 이렇게 흔들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중심을 조금 잡고 바로 탁 서는 게 지금 중요해요 그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되었을 때도 만약에 힘이 들고 안 되잖아요 그러면 무당이 힘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얘기할 데 없다거나 소통 언니 진짜 말할 데가 없거든요 그럴 때는 연락을 하셔야 돼요 하시고 속에 응어리를 지시면 안 돼 그러니까 좀 더 쉬고 의논할 부분 같은 거 있으면 의논도 좀 하시고 그렇게 사실은 좀 편하실 거예요 아예 그냥 사실은 답답해서 오시기는 했는데 신적으로 연결을 아예 안 하고 가실 분은 아니에요 아까도 이 집안에 누구는 하나는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다들 비슷비슷해요 언니가 해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답답해서 찾은 곳이기는 하지만 뭔가 해답이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좋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답답하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올해 그분한테 제가 빚을 이렇게 다 지무줬잖아요 그걸 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언니가 제가 해결해야 되니까 그분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언니가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은 안 되겠으니까 금액이 얼마나 돼 5천만 원 그건 돈도 아니에요 언니 할 수 있어요 그분은 저랑 이제 끊을 수 있게 아유 오더라도 안 되지 그건 말도 아닌 얘기고 함부래 그리고 지금 3제거든 언니가 내년까지 3제라서 더 힘든 것도 있어 기운이 있는 사람들은 신의 기운이 있는 사람들은 3제 그리고 이제 뭐 숫자에도 굉장히 예민해요 3, 5, 7, 9 그러니까 이런 숫자나 3제나 이런 게 있으면은 내가 그걸 풀지 못하면 그 해운에 안 좋은 게 탁 하고 치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바로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본인도 3제에다가 내년에 7수를 맞으면서 나가는 3제거든요 나갈 때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시작될 때 3제 풀이를 하고 가세요 3제 풀이 1년 3제 풀이를 하고 나면 조금 나아요 그럼 여기 봐서는 아니 저한테 전화 주시면 돼요 일러드릴게요 그러면 아버지는 잘 계실까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린 거 그러니까 잘 계신 아버지가 잘 못 가요 못 가셨지 아직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언니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형제들하고 인원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잘 좀 보내드려 보세요 올해 가기 전에 왜냐하면 올해라고 하면 언니가 긴장할 거야 지금 12월 보름이니까 우리로 보면 아직 11월 3일밖에 안 됐어 은요? 응 그러면은 내년 설 전이에요 구정 전에 구정 전이니까 그까지 해가지고 하여튼 아버지를 좀 보내드리는 거 생각 인원을 좀 해보세요 수목장도 수목장을 했다고 다 편하시진 않고 아휴 아버지가 한이 많으시거든 어쨌든 다 말을 다 못 뺏고 가셨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언도 제대로 못 남기신 거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한 Let's 풍요